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를 제지어로 표현하면 새는 생이로 쥐는 쥐니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동물들을 친근하게 여겼던 제주도 사람들,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? 고양이는 고냉이, 강아지는 강생이, 병아리는 비내기라고 하는데요. 해녀들의 친구라 불리는 돌고래는 곰숙이라고 합니다.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제주어,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.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.